남강릉과 안인을 잇는 동해 연결선이 완공되면 KTX 동해역 연장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마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말 개통이 예상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을 파고 콘크리트 다리를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강릉에서 안인을 잇는 1.9km의 동해 연결선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해 연결선이 생기면 철길이 삼각형 모양으로 마을을 둘러싸게 돼 주민 반발이 컸고 보상협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일부 변경하고 철도 유휘부지에 주차장과 공원, 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공단은 최근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해 연결선이 완공되면 강릉역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KTX 열차를 동해역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공정률은 28%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내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본 공사는 2019년 7월까지 노방공사를 완료하고 후속 공정인 계도 및 시스템은 9월까지 이후로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말 개통 예정으로... 코레일은 동해역까지 KTX를 운행하기 위해 모두 135억 원을 들여 동해역과 묵호역, 정동진역 등 3개역 개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역까지 KTX가 운행되면 강원 남북권의 교통 여건이 크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MBC 뉴스 배연. 아멘